17, 18세기 유럽에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썸 빈칸 여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헤드, 가지다, 가졌던 얘기죠. 돌하우스, 돌하우스, 인형의 집이죠. 집을 가지고 있었어. which, 인형의 집이라는 것이 looked like, 뭐처럼 보이냐면, exactly, 정확히, 정확히 뭐처럼 보이냐면, 진짜 집처럼 보였어. 그런데 were smaller, 더 작았어. 똑같아, 진짜 집하고. 그런데 좀 크기만 작았을 뿐이야. 그것들은 up to 최대 2m 높이였어요. 체크 좀 해야겠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이것들, 인형의 집이죠. 인형의 집은 최대 2m까지 됐어.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열린 거죠. 열리다. 잠깐만, 열린 거죠. 잠깐만,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on one side, 이렇게. 한쪽 면, 한쪽 면이 열려 있었어. 그것들은 또한 포함을 하고 있었어. 많은 물건들도 포함하고 있었어. 어디에? 각각의 방에 물건도 있었어. 어떤 물건이냐? including, 포함을 하고 있는 물건이다. 매우 작은 책, 가구, 그리고 디쉬,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 각각은 핸드메이드, 이렇게. 수제품의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데코레이티드, PP죠. 장식이 되었어. in great detail. in detail, 상세하게. great가 있으니까 매우 세밀하게. in detail이 세밀하게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reat가 나와서 매우 섬세하게, 매우 세밀하게 장식도 되어있었어. 그래서, 몇몇 집들이 있었어. 몇몇 집들은 심지어 가지고도 있었어. 작은 그림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done. 이 done은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려진.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작은 그림도 있었어. 자, no wonder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natural.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wonder한 게 아니였어요. wonder가 놀라운 거야. 놀라움. no wonder니까 놀라움이 아니야. 그래서, 당연한 거였어. it's no wonder that. that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it은 가짜로 봐야 되겠네. 가. 가짜. that은 진짜 주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that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 owner, 소유자들은 소비했어요. 모르죠? a lot of, 많은. 돈을 뭐에 소비했냐.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인형의 집 만드는데 많은 돈을 썼지. 자, 근데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이 집들은 토이가 아니었습니다. 장난감이 아니었어. 장난감이 아니었어. to. play. play. play with. 가지고. 놀다. 이런 얘기죠.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갔어. 그래서. collecting them. 이게 주어네. 주어동사. 수집하는 것. 그것들을 수집하는 것은. 수집하는 것은. 자, be considered구나. be considered. 여겨졌어요. 동태죠. 취미로 여겼다. for adult woman.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adult. 성인. 여자들을 위한 취미로 여겨졌어요. 자, modern. 현대. 현대의. 시대. 현대시대. 현대의. 이. 이. 럭셔러스. 호화로운. 되겠습니다. 또는. 사치스러운. 인형의 집이라는 것이. 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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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로. 판명이 되었지. 뭐로 판명되었냐면. tab historical value.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뭘 가질까. 역사적인. 가치를. 가치를. 나주와. 역시. 역시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자, 몇몇 되겠습니다. 이. 인형의 집 중에. 몇몇은. 특별한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special. 특별한. 그러십시오. 특별한 방은 말이야. 이. 특별한 방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 오직. 존재하고 있어. 안에만. inside. 내부에만. 내부에. 무엇이 내부죠. 오브 의죠. 무엇이. 매우 오래된 유럽집. 매우 오래된 유럽식 집에만 있어. 아. since. since. 뭐뭐. 있기 때문에. 진짜 집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지 않다. 아닙니다. 비동사에 있다는 뜻이죠. around. 주변에. 이런 얘기죠. 실제 집이. 더 이상 주변에.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 집이 없어졌죠. 옛날 집은. 그죠.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 집은 다 없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인형의 집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to. 목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 how.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 at the time. 그 당시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려면. 이 인형의 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집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